그래 니 논리는 다 맞는데 언제 도대체 그게 나타나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는 금액에도 안 팔리고 있어요.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면 잡도 투어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혼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시간엔 부동산을 보는 눈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박감사 리얼아이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책 이번에 나왔는데 대한민국 부동산을 보는 눈은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부동산을 보는 눈인데요. 제목대로 먼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장기간 상승 국면을 겪어왔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나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과열됐다는 얘기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품 논란 좀 얘기를 해보면 서울 집값 지금 정말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거품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거래량이나 이런 거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면 결국에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면 살려는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닿을 수 없는 가격에서는 사람들이 진입을 못했다는 뜻이고 그 가격이 그만큼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뭐 이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다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시중에 막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돈이 많은데 그럼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자를 많이 쳐주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만큼 투자 시장으로 많은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면 부동산도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조금 다른 특성을 봐야 돼요. 그럼 이 유동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기업이 갖고 있느냐 정부가 갖고 있느냐. 이 유동성이 새 주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유동성이 몰려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부동산 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최종 소비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결국은 개인이거든요. 집이라는 거는 그러면 개인이 유동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시장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자산 시장 오르고 그러니까 아파트값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하려면 자산을 처분해서 유동성을 받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갈아타기. 집이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사는 형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멈춘 거죠. 집을 팔기도 어려운 제도적으로도 지금 집을 팔고 사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집값 상승의 이유로 저금리 또 공급 부족을 많이 꼽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기도 한데 또 다르게 봐야 될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금리 부분은 아까 유동성 개념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저금리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 써도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안 낼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1억만 빌릴 거를 더 욕심내서 똑같은 이자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이자라면 3억을 빌리고 5억을 빌리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자산이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리스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데 저금리라는 거는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재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명글들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만큼을 빌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그 감당 자체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금리 부분이 그렇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 공급 부족 부분은 공급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나는 한 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열 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급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논리가 일단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기존의 아파트 특히나 이렇게 새 아파트로 지어지는 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침체기를 겪었고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 가격이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그 초창기에도 가격이 내려갔었고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누구도 집을 안 사려고 했던 시기예요. 왜? 집을 사면 세금도 부담이 되고 내가 이걸 나중에 팔아서 환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내가 사고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그때는 공급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까지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원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급을 많이 안 했어요. 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공급도 줄고 그렇지만 가격은 내려가는 형태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 투자를 하라고 했으니까. 권장했으니까. 빚 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을 했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 주택을 많이 내놓으면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 감면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 사도 되는구나 하면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그러면 원래는 이 시장에서는 10개만 공급해도 만족되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20개, 30개를 공급해도 만족이 안 되는 시장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오르는데 그 공급의 부족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은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변에 본인들 집 주변에 가보시면 공사장 아닌 데가 없어요.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많은 수가 공급이 되고 있고 기존에는 최근 5년간은 거의 서울 같은 경우 4만 채에서 5만 채 가까이 평균 공급이 됐거든요. 새 아파트가. 그리고 서울 외에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경기도권도. 그런데 그 경기도권에 또 수많은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미 이제 탈서울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만 설명하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게 조금 의심해 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집값이 좀 안정화될 거라는 얘기도 해서 지금 이제 엄청 높아진 양도세를 조금 낮춰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견해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시장 논리상 보면 그 말이 일견 타당해요. 어떤 면이냐면 지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좀 이 이익을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규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내가 세금 내고 거래 비용 그동안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따지고 나면 내 손에 쥐는 거는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안 팔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정책적인 부분과도 연관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오르게 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통해서 계속 이걸 규제하겠다고 어떤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져 왔는데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싸움의 끝에 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거 안 해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줌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예 기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이 기간 안에 팔면 이러한 유예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규제를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안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야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공시가격 상승 또 종부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도 두 부류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부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있는 부분 중에서 얼마 안 되는 것들 앞으로 이제 조금 우량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이제 처분을 하고 그 차익을 가지고 갈아타기 같은 것도 이미 완료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자식들 주려고 집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자식이 살아가는 데에 이제 거주 공간 정도는 마련해 주고 싶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채를 더 사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세부담이 커지니까 이미 이제 증여 같은 거를 통해서 완료를 하고 엄청 많았죠. 네. 어느 정도 그걸 정리를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안 떨어지는 시장을 봐서 늦게라도 늦게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한두 해만 세부담을 넘기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은 또 엄청 비싼 물건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담을 맞게 됐을 때에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끌에서 또 패닉바잉해서 집을 많이 작년에 샀는데 지금 영끌이 정말 위험한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항상 영끌이라는 거는 위험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까지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만 변화가 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게 영끌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집이 집값이 좀 안정된 시기에 내가 집을 사서 지금과 같은 상승장 동안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가격이 둔화가 되고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도 내가 산 금액과 지금까지 올랐던 금액과의 갭이 있잖아요. 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데 영끌 같은 경우는 이 상승장의 거의 끝에 와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시작되는 게 더 일찍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감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언제쯤 이게 하락할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올바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제 채널 얘기를 하면 제가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댓글 중에 비판하는 댓글을 그런 게 많아요. 그래 네 논리는 다 맞는데 언제 도대체 그게 나타나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나 하락률을 보면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이유는 아파트가 주거가 부동산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아주 강제적인 이유가 아니면 사실은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률 자체, 호가를 끝까지 높게 부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조사된 가격이기 때문에 하락도 실제적인 것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거죠. 하락이 많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시장이 얼어붙음? 이런 것도 하락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이런 걸 확인하려면 일단 거래가 끊기고 그다음에 강제적인 매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강제적인 매매라고 하는 거는 경매나 이런 부분으로 물건으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주변에서 많이 사회의 뉴스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 되지 않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그러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말씀하신 상황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경매도 지금 낙찰가율도 엄청 높아졌고 또 거래도 지금 약간 주축한데 늘각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6월 전에 일시적인 현상이고 6월이 지나면 또 이제 이미 세부담은 현실화됐기 때문에 또다시 오를 거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6월 얘기를 기점으로 뭔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보유세 부담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번 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회수하지 않으면 물건을 안 내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효과보다 효과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금액에도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고 이게 나중에 내놓지 않는다는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팔리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지 내놓지 않는 게 아니죠. 그 매물은 어차피 내가 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물을 거둬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심리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할 거고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면 앞뒤 투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도 똑같은 거예요. 전세 뭐 지금 전세가 전세난이라고 해서 전세가 엄청 높게 부르잖아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살 수가 없는 금액인데 매매의 경우 지금도 살 수 없는 금액인데 이걸 다 전가해서 매수인한테 다 더 받아내겠다. 못 파는 거죠. 그런데 전세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한번 연장을 했지만 다음번에는 청구권을 못 쓰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는 부담과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세입자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비용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는 거에 비해서는 전세금의 이자만큼만 주거 비용으로 쓰면서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했던 거고 보통 소유자 입장에서도 전세금은 무이자 대여금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집을 유지를 하려면 내가 이걸 갖고 있으려면 그만큼 대출로서 감당되는 게 아닌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제도여서 지금 전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지껏 임대차 3법 이전부터 전세는 항상 받고 싶은 만큼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고 내가 최대한 여기서 시세가 얼마라는데 이만큼 준다고 하면 나 무조건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다 이루어졌던 시장인데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집 전체 자산 가격에서 예전의 비율로 보면 80% 가까이가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돈을 누군가한테 내가 생명 부지의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을 내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까딱하면 이 사람이 못 갚게 되면 이 집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집을 이 돈 주고 살 거였나?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급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급이 많이 됐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 집에서 3일 살고 저 집에서 3일 살고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누군가가 쓰게 빌려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전세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제로 그 집으로 2주를 들어가는 경우에도 결국은 자기가 살던 집이 또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세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았던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임대차 3법 이슈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웬만큼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막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이걸 호가를 걸어서 못 올려받을 거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내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 매물이 다 소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대부분이 전세 계약갱신 청구로 70% 가까이는 그냥 살고 있고 나머지 30%인데 그 30%가 진입을 하면서 그렇게 원래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들어와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화가 안 된 경우도 많고 또 오히려 이제 안 내놓는다던 물량들이 또 너무 비싸게 부르면 그 지역을 굳이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또 옮겨가십니까? 이제 가격 물량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가격도 효과도 되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런 질문 항상 드리는데 뭐 지금 이제 집을 사야 될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사야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셔서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내 집 마련 시기를 언제로 좀 잡으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집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이 뭐 자산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주관적인 효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또 뭐 다 없어져도 내가 혹시 아파서 죽게 되더라도 내 가족이 살아갈 공간은 있구나 이런 개념 때문에 집에 대한 소유를 원하고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게 결국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사서 그런 효용을 가지고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올라간 가격에서 내가 이 집도 못 살까 봐 무리해서 샀다가 결국은 내가 끝까지 이걸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를 보통 아파트를 수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을 꾸미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자녀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한 집들도 변화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어떤 주변의 학교 위주로 애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호하게 되지만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런 집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의 주기와 맞춰서 그걸 고려해서 집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